하나 둘 하나 둘 아 그러면은 투카 밑에 줄거야 딱 자유서 보고 그지 거기서 땅 펴봐 그지 여기서 줄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땅 그러면 떨어지는 걸 보고 끌어당기는 게 맞아야 되겠지 자 빼 목표가 어딘가요? 아 저기로 자 또 봐 어떻게 됐어 이 스윙이 더 강해 여기서 스윙이 강해 그지 거기까지라 있다 또 봐 힘이 너무 강하지 힘이 너무 강하지 턱 여기 봐 힘 다 빼고 거기서 끌리지 살짝만 또 봐 어떻게 됐어 딱히 면이 힘을 많이 주면 어떻게 될까 힘을 많이 주면 어떻게 돼 힘을 많이 주면 이렇게 깍 흔들려 버린단 말이야 힘드지 마 딱 여기 살짝만 스톱 시키라니까 자 스톱 또 봐 어떻게 돼 그대로 갈 거야 이걸 들라고 하지마 들라고 하지마 그대로 갈 거야 그지 자 땅 왜 힘 빼 땅 또 칠라고 하지마 수돗이 어디야 수돗이 어디라겠어 자 뒤로 빼 스톱 봐 어디까지가 봐 어디까지가 스톱 스톱 네 여기까지가 중요한 시킵이야 그런데 내려오는 여기까지가 자 자 여기까지가 중요한 시킵이야 그런데 그렇지 앞에 그 다음에 신고한다 음이 있을 거야 이미 맞았잖아 맞을 때 봐 돼 넘어갔어 그 다음에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니가 봐도 보이지 않냐 그대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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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힘주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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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해가 봐 아니야 발 빼지마 그대로 갈 거야 그렇지 세게 치지 말고 그림을 그려봐 밑그림을 그릴 거야 내려오 천천히 슬렁슬렁 이게 갖다 갖다 한다 생각하고 추야 야 추야 그렇지 그냥 추야 투 자 강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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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 빼고 그냥 추야 그대로 갈 거야 그대로 갈 거야 그래 그렇지 뒤에서 언더를 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추라고 생각해 하나 둘 하나 둘 여기 아 그러면 투 카 그러다가 여기 가야 되겠지 여기 가야 되겠지 여기 가야 되겠지 처음부터 막 잘라 버리잖아 지금 아직 이걸 모르죠 그런데 칠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뒤를 빼서 하나 그대로 쭉 뻗어 어디다 던질 거야 쭉 쭉 그렇지 쭉 빨라 안 빨라 천천히 그렇지 천천히 힘 빼 그대로 그대로 밀고 갈 거야 그대로 강가 이 스윙은 의미 없다니까 이 스윙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여기에서부터 스윙이 중요한 거야 여기서 빼서 떨어진 속도를 맞춰 내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스윙이 중요한 거지 여기 이미 맞고 튕겨 넘어가지고 그 다음 스윙이 팔로워가 뭐이 중요한 거야 의미 없잖아 이 맞고 나가버린 볼 그 다음에 스윙 자체가 뭐이 필요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떨어진 속도를 여기에서 맞춰 내야 되잖아 팔을 나갈 때 하고 낙현을 내보낼 때 이게 맞아야 돼 그러잖아 그지 스윙 소리가 지금 어디서 난다 여기 나잖아 마지막에 여기까지 왔어 여기서 잡으면 어떻게 돼 여기서 잡으면 낙현을 갖다 때리고 다시 들어오지 그지 그지 살짝 그지 살짝 잡어 그지 살짝 그지 뒤로 뺐다가 살짝 더 가볍게 이제까지 네가 스윙 자체가 엄청나게 빠른 스윙이고 볼이 안 맞는 스윙일 뿐이야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이제까지 그게 네 몸에 맞춰왔잖아 지금 바꾸려면 어떻게 돼 그러면 처음부터 해보고 중요한 스윙은 어디서 어디서까지 백스윙에서 맞을 때까지 그 다음 스윙은 필요 없는 스윙 안 되니까 그려서 만들어 놓고 이게 되기 시작하면 점점 잘라내는 거지 그 다음에 디싱도 잘라지는 거지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좀 잘라지는 거지 잘라지는 거지 이게 맞는 거잖아 내가 계도가 어느 정도 이 스윙 스타일이 어느 정도 나가는 걸 알지 다 마찬가지잖아 스윙이면 이렇게 나가든지 나중에 이렇게 때려도 되는 거잖아 처음부터 이렇게 때리려고 하면 힘이 가해질까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는데 이것만 쓴다 그럼 대단하네 이거 짱이 짱 안 그래 여기 여기를 자르고 여기만 쓰는 건데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이것만 쓴다 뒤에서 신이 어떻게 나올 것이고 어떻게 끝까지 나가는 걸 알고 이걸 잘라내고 그 다음에 이걸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끝이야 나오다가 끝난단 말이야 그 다음에는 나가든지 스톱시켜도 상관없다는 거지 근데 그건 모르고 잘라버리는 게 어떠세요 쾌u 부담아도 고구 히히 앞으로